자,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 투표가 드디어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주말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부산 금정에 출격했습니다. 주말 유세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폐륜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금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번 계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권력이란 먼 바다를 향해하는 배화 같아서 손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지 모르고 너는 옛날에 나오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의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번호만 보고 정답만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표를 하는 시간. 이제 끝나야 합니다. 흐른 선거는 옛날 선거입니다. 흐른 선거는 낡은 선거입니다. 흐른 선거는 낡은 선거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혈세 낭비다. 보통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면 단체장이 뭔가 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지역 선거는 전임 구청장이 병원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엄청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글을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폐륜적인 언행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민주당도 물론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족 측에서 오늘 아마 한 것 같은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영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박소희 의원님도 김영배 의원이랑 친하시죠? 그럼요. 뭐 아마 그렇게 순직하신지는 모르고 한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재선거라 하면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인식이 없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인데 설사 그것이 어떤 고의적으로 했을 리는 없다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또 신중치 못한 발언인 것은 틀림없고 아마 그렇게 본인도 사과하고 당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서 유가족계 또 부산 금정의 유권자들께 저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지원 구청장 선거가 뭐 워낙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도근 대표가 연일 다른 일정이 없으면 내려가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21대 총선, 22대 총선에서도 우리가 10% 이상 차이로 이겼던 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지역의 민심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선거라기보다 이게 거의 중앙 정치에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사실은 심판론 비슷하게 지금 맞붙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민심의 어떤 흐름 속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저렇게 실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은 제가 아는 걸로 부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지금 재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부산 출신이면서도 저렇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실수를 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정말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가볍게 보고 있는지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일모레 이틀 남았기 때문에 현명한 유권자께서 잘 선택해 주셔서 부산 금정과 인천 광안은 꼭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이제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만희 논술은 사전 투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텐데 보니까 전라도 쪽하고 부산하고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전남 두 곳에서는 이제 40%대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은 동시지방선거 이전에 그다음에 재보선을 도고 봤을 때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지금 부산금정청이 20.63가 인천 광안과 27.90입니다. 그런데 20.63이 40%대에 비교해 보면 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 동시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놓고 조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 있고 반면에 지금처럼 이제 정치적 관심도가 꽤 높아져 상태에서 전남이 저 정도까지 됐는데 부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금전이 보수회가 강하다는 걸 감안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내일 또 가고 그래서 아마 여섯 번째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금전구에서 후보 단일을 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에 가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라는 그런 상황이죠. 박수현 의원님, 일단 부산 금전구 주민들은 여야 당대표를 이렇게 자주 보는 구청장 선거는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정당의 사활도 걸려 있고 이재명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의 사활도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두 정치인의 운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산 금전구에서 정말 박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또 투표율이 평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여유 있게 좀 앞서가야 사실은 박빙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간절하고 간곡한 이런 생각을 민주당으로서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총선에서 부산, 경남에서 결과적으로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부산, 경남의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과연 도와줬으면 지금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총선 이후에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이 정권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생각들이 교차 중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사력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본투표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글피일 정도 되면 아마 확실하게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때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화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은식 전 국민의힘 전 전략실장, 영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정치화담 그레 Aquarius akah 그러나 음료성 신사 들이 감사합니다.